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상 칠원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문구가 위에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용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로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 중 끼어드는 차에 화가 나서 그 차를 향해서 욕을 했는데 욕을 하고 나서 그 차를 뒤로 돌아보니 자기의 차에 성도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를 1번부터 3번까지 정해놓고 화를 날 때마다 적은 사람은 에이 1번 같은 놈 하고 외치며 물론 3번은 가장 나쁜 사람이기에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소한 것조차 우리는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할 경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참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교회를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7년을 한자리에서 교회를 하면서 집주인의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 은행 업무를 잘 못 보신다 해서 매번 월세를 봉투에 담아드리고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세 달치 월세를 안 받았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전달해 준 저에게 성도님들 앞에서 젊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월세를 훔친 도둑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부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기억력이 최고라고 우기는 할머니를 이길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주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외치고 외쳤던 저였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었고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도 예수님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럴 수 있어 만약 그들이 안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해 기도해야 해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용서의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향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빗대를 싸우며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 명의 사람이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한 명의 주님이 인정해 주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수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수대반 집사의 기도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또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미움의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통당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용서해라 그리고 자유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나서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5천명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저들과 싸우기보다는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저녁